삼보 맞서기부터 보기로 합시다. 키가 서로 같은 경우의 신뢰입니다. 먼저 공격자가 자기의 발이 방어하는 사람의 발 절반에 겹쳐지도록 거리를 취합니다. 삼보 맞서기 준비 구형에 의해 공격하는 사람은 건눈서 팔목 낮은데 맞기, 방어하는 사람은 나란히 준비 서기를 합니다. 시작하면 공격자는 건눈서 바로 지르기, 방어자는 건눈서 안팔목 연막기를 하는데, 이때 공격자의 발은 바깥쪽에 놓입니다. 제2보에서는 공격자의 발이 안쪽에 놓입니다. 제3보에서는 다시 바깥쪽을 짚습니다. 그만 구령이 나면 나란히 준비 서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공격과 방어를 바꾸어 연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보 맞서기 삼보 맞서기의 양쪽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세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삼보 맞서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거리를 잘못 정하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 자세가 잊으러집니다. 때문에 삼보 맞서기에서는 동작에 따라 거리를 옳게 정해야 하는데, 걷는서 높은 데 지르고 팔목 축여막기를 할 때 두 사람의 발 뒤꿈치는 서로 교차돼야 합니다. 이 경우가 삼보 맞서기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태권도 경례를 15도로 하는 리우도 여기 있습니다. 역시 높은 데 지르고 팔목 연막기를 할 때에는 발이 완전히 겹쳐지게 거리를 정해야 하며, 손칼로 막을 때에는 발이 절반 겹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서 바로 지르고 손칼 연막기를 할 때 발은 4분의 1 정도 겹로이며, 앞차 부수기와 팔목 낮은 데 맞기를 할 때 발 뒤꿈치는 교차됩니다. 삼보 맞서기 키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공격자의 발이 방어하는 사람의 발 4분의 1 정도에 겹쳐지도록 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시작구령이 나면 공격하는 사람은 걷는서 가운데 지르기를 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키가 크므로 니은 짜서 손칼 밖으로 막기를 합니다. 이때 공격하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의 발에 4분의 1이 겹치도록 발 하나 넓이만큼 사이를 두고 바깥쪽을 짚습니다. 제 2보에서도 역시 바깥쪽을, 제 3보에서도 바깥쪽을 짚습니다. 서로 임무를 교대하여 연습합니다. 제 2부와 같이 공격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